네 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두 절친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게 하는 절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죠. 전국에서 여러 부동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사택과 콘도 등이 공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2027년까지 매각 추진하는 부동산 자산이 1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JDC의 경우 2025년까지 직원 주택을 정리하고 올해만 12건을 매각하겠다 공매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효율화인데 쓸데없는 자산을 팔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왈부가 있던데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 방침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포함해가지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요구는 어느 때나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기업의 덩치를 키우다 보면 불필요한 자산을 갖게 되고 불필요한 자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죠.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사옥을 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옥을 일정 규모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명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공공적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공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민간에서 했을 때 이윤이 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경영혁신 또는 경영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민간기업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런 효율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한 11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업무용 토지들이 상당히 있다. 비업무용.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들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게 낫죠.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결국은 우리의 사회에 부담을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민용화 수순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를 하잖아요. 혹시 이사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도매금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니다. 일부 기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대단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실 없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의 효율성이나 합리화를 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민용화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과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민용화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전이 대표적으로 민용화가 된 기업인데 한전의 주주구성이 민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높아질 때 그걸 민용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게 영업의 주요 자산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비업무용 자산이나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대하게 축적되어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 경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서로 이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려스러운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예산도 그렇고 공공기관 합리화도 그렇고 대단히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률적이다.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무조건 30% 감액이라든지 물론 명분은 좋습니다만 각 공공기관마다 사정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따져보고 이게 필요한 것이냐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정부 지침이 이렇게 정해지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입장에서는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하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공기업에 대한 평가나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어떤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것 그리고 매각에 공매를 하게 되면 결국 공매원이 일반 개인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파이낸싱 프로젝트나 이런 기업 곳에 매각이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신데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배임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팔라는 압박은 있고 억지로 팔다 보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배임해가지고 나중에 검찰 수사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다 누가 책임지느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몸을 사리는 기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가격에서 매각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어렵고 공매를 하게 되면 몇 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좀 높죠. 매입 가격보다 매각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정부가 정권이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평가를 하겠죠. 일렬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처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지시 또는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또는 정부기관이 얼마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의문점을 갖고 지적을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이번에 같이 좀 혁신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팔라고 하다 보니까 그 공공구분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좀 반발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력구조조정 쪽으로 또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우려는 좀 타당한 겁니까? 그렇죠. 당장 그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의 건전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할 때가 아닌가 어렵지만 설득 논의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일각에서는 전 정권 중점 사업들 흔적 지우기 아니냐 또 의심들도 좀 확인하던데 거기에 맞는 사례가 오히려 찾기 힘들 거예요.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뀌느냐와 관계없이 늘 추진되어 왔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민영화는 사실 김대중 정부 때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었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IMF 사태를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되는 과정에 민영화라고 하는 강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던 것처럼 그거는 정권의 성격과 관련돼서 분석하면 오히려 오판이 나오기 쉬울 것 같고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 그러한 경제 상황의 차이라는 측면들이 오히려 더 앞서서 고려되어야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1부는 좀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반박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사전망대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